좋은 아침입니다. 동일한 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개체로 보입니다. 같은 것도 어디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.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마음으로 서 있는데 내 자리와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무것도 달라질 것 없는 것 같지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휴일 후 첫 출근하는 오늘이 누군가에겐 월요병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에겐 한 주간을 시작하는 활기찬 월요일이 되기도 합니다. 즐겁고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는 멋진 첫날이 되길 응원합니다.